서울시 2호선, 5호선 연장 그리고 신정방화 통합 이전 신정방화 차량기지 통합 이전과 관련한 사전타당성조사의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최근에 유찰이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유찰이 돼서 재공모가 들어갔고 6월 10일까지 재공모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기간이 1년짜리, 12개월짜리 용역 수행기간이 그러면 늦어도, 빨라도 내년 7월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올해까지 이 결과가 나와야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들 많이 얘기했죠. 그럼 차질을 빚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우려들이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특히 검단 쪽 주민들은 광역철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품기대와 꿈을 갖고 있었는데 혹시나 이것 때문에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다만 지금까지 대강의와 신동근 의원이 잘 움직여왔고 주민들도 꾸준히 우리는 차량 기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의견들을 피력을 했으니 국토부나 정부에서도 반영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간이나 시간 관계상 아까 뭐라고 그랬죠?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존재한다? 제가 봐도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발표가 돼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철도망을 10년 단위 계획으로 세우는 아주 중장기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계획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죠. 대광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대도시권 시행 계획이 포함이 되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게 올 연말까지입니다. 올 연말까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 유찰됐다? 그 용역 기간이 12개월이면요. 연말까지는 죽었다 깨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사전 전치 법정 절차, 행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는데 내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이 안 되면요. 이거는 검단이든 김포든 어디든 5호선 연장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지난해 10월에 대광위에서 광역교통 비전 2030 발표를 했을 때는 여기도 포함이 돼 있어서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를 놓지 않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서울시가 아무래도 신정이라든지 방아차량 기지를 이전하고 이런 용역 사전 타당성 결과 조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반드시 지자체의 용역 조사 결과 보고서가 거기에 반영되는 것은 완전 필수 상황은 아니거든요. 참고 상황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사실 다 용역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도 자체 용역을 계속 5호선 이야기가 상당히 김포에서는 2018년 지선 때부터 상당히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자체적인 용역이 계속 진행이 돼 왔었고 김포시에서는 5호선만 가지고 용역을 했었던 건 사실 아니긴 한데 김포시 철도망 구축 방안 영구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18년 말부터 용역이 계속 진행이 돼 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신정 차량기 이전에 이 용역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차량기 이야기 외에 건폐장 문제를 가지고 핵심이 됐었고요. 이 건폐장을 사실상 김포시에서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건폐장을 절대 안 받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었기 때문에 이 용역의 핵심은 건폐장을 제외하고 어떻게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느냐였었고 여기에서는 노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2신도시 개발 이야기도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안이 됐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은 국가 철도망 교육에 반드시 반영되는 건 아니고 어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자 만일에 김포용역이 끝나지 않았다면 지금 바뀌고 있는 환경도 반영을 해서 용역 연구보고서가 나올 가능성도 있네요. 저도 궁금해요. 신정 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포함이 됐었나요? 이게 사실 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지금 마무리 단계고 6월 초에 결과보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신정 차량기지 내용이 포함됐다고 사실 보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또 잘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참 우리가 걱정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지자체는 다 다른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한테 유리한... 이게 하나의 방안일 뿐인 거죠. 영분을 제시하는 것뿐이죠. 대광이라든지 국토부에다가 이게 그만큼 사업성이 높다, 배시감이 높다 이렇게 연구하는 것 좀... 어쨌든 둘 다 연장하기 위한 방향에 서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고민들이고요.